마켓나우 2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어도 오만한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뵙습니다. 네, 드디어네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요. 네, 일단 최근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요. 가는 종목만 가요. 이거 좀 계속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AI 반도체나 또는 HBM 고대역포 메모리나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성장을 해야 되고 꿈틀꿈틀거리는 쪽에 시선이 먼저 가고 차익실현을 위해서 순환매가 계속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차익실현 매물이 들어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구조적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변화는 있는데 숲에 변화가 있어야 크게 구조적으로 정시 자체가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도 올해 3번 정도 예상됐던 것이 한 번 정도로 좀 일단락이 되고 있죠. 금리 인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좀 예상했던 그림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계속해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꿈틀꿈틀거리는 AI 반도체.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나 브로더컴이나 이런 쪽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꿈틀꿈틀거려서 여하튼 내 손에 수익을 안겨주는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별반 변화가 없죠. 그게 나무에 변화는 있는데 그렇죠? 숲에 변화는 없다. 숲이 변해야 지금 기본적인 어떤 세계 시장의 변화. 미국 정시든 뉴욕 정시든 우리 정시든 바뀔 수 있을 텐데 일본도 그냥 계속 그대로잖아요. 엔젤에서 뭐가 바뀌어. 아주 크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구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그러면 지금 강세권에 있는 주도 섹터들은 계속 우리가 주목해보는 게 좋다? 그렇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AI 반도체 하면 관련 종목들은 줄줄줄 하실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바람을 타고 끙충 뛰어 올라가는데 3전은 그 정도 안 되죠. 그래도 7만 전자, 8만 전자 우리가 계속 엎조리게 되는 이유는 그래도 삼성에 또 우리가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2028년에 계획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발표되면. 그러니까 다른 여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밸류체인 쪽도 관심이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종목당 주가 감당 가능한 게 몇 만 원대 정도면 그래도 삼성전자 또는 다른 종목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꿈틀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스컬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세 달 전에 했던 이야기든 6개월 전에 읽었던 우리 이데일리 경제기사든 큰 차이가 지금 와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회를 그래도 잡아보자. 가령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는데 사실 우리 화장품의 씰2, 씰리콘2 보면서 어떤 분 그런 이야기해요. 지난해에 에코프로를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1월 달에 7천 원대였던 것이 지금 5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잖아요. 이따가 가능하시면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또 내려오긴 했죠. 하지만 자액 매물 실현은 할 수밖에 없을 때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지금 정권사에서도 적정 주가를 잡기 힘들 정도예요. 씰리콘2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전통적인 내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내수주로 분류되는 또는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잖아요. 이게 뭔 큰 실익이 있을까.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에도 또 기회가 오는 햇볕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지금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오히려 더 수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해외에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북미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동남아 시장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 가령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심한테 주도권을 뺏겠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둘 다 볶음면이 나오잖아요.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다 종류별로 먹어봤죠. 그런데 요즘에 가도 사기가 힘들어요. 없어. 다 동이나. 우리나라 매장에서도 그런가요? 그렇죠. 해외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해외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그래요? 아예 이제 그냥 싹쓸이로 사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인기를 증명하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뉴욕에 가더라도 우리가 냉김, 냉동김밥. 냉김. 그렇죠. 냉삼, 냉동삼계탕. 그것도 인기예요. 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런 한국 음식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그러니까 만두 얼마나 잘 팔려요. 그래서 CJ, 지금 제일재당의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두가 북미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등락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CJ, 제일재당 우리가 빅파이브로 이야기하는 농심, 삼양, 오뚜기까지 이렇게 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수출 실적 자체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K 한류 열풍을 타고서 해외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소비가 확산돼요. 그런데다가 또 이 기업들의 좋은 점이 뭐냐. 자, 수출한 라면에 또는 만두에 또는 김밥에 대금을 뭘로 받아요? 고안율상은 빨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중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뚜기도 그렇고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오리온도 그렇고요. 뭐 오리온이 우리가 물론 오리온 하면 제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초코파이지만 초코파이 외에도 오리온의 제품 자체가 마켓 올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시장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식음료와 맞물려 있는 것이 화장품이거든요. 아까 실투도 이야기했지만 코스맥스 주카는 어떤가요? 코스맥스 주카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2의 경우에는 이른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세를 보인 종목인데 그러니까 펀드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뭐 정말 거품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실리콘2가 가지는 경쟁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퍼를 이야기하던, 너무 줄이 있나요? 아모레퍼시픽을 이야기하던, 생근을 이야기하던 LG생활경강을 이야기하던 간에 우리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에 있어서 얼마만큼 판매처라든지 또는 시장 자체를 다 각하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실리콘2가 경쟁력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160여 개 침투될 수 있는, 국가에 침투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또 다시 베트남이라든지 계속해서 또 공략 가능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점들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시선은 AI 쪽이나 반도체나 HBM 쪽에 가 있겠지만 심지어는 미국 주식시장을 바로 직접 투자하는 요즘에는 아주 손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브로등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경기 방어주인 시금료나 또는 화장품 쪽에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 짧게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시금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어떠냐. 두 가지인데 하반기에 시금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중동도 그렇고 러시아, 우쿠나아도 전쟁이 날뜻날뜻하면서 또 소강상태야. 그러면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또 이상기후도 충분히 사전 대응 체계들이 계속 갖춰져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또 원료 가격도 적정선에서 소화가 가능하면 오히려 하반기 갈수록 오히려 시금료 쪽은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중국의 5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지수는 좀 나왔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미국 6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또 중국 5월 산업생산.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일본도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않잖아요. 대체로 미국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중국 보고 또 내일은 5월 소매 판매가 나오고 5월 산업생산도 나오고 또 오는 20일이 되는 우리 지표입니다.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요. PMI 지수도 나오고 또 미국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이런 지표들 중에서 미국 지표, 중국 지표, 우리 지표 보실 때 다들 막 장황하게 설명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나무의 변화는 있지만 숲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미국도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듯 인하할 듯 하지만 오히려 목표치를 조금 올려놓으면서 아직까지 좀 더 때를 기다려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숲의 변화까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지표들도 주는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게 말씀 안 드리고요. 큰 변화가 없다. 사실상 아주 우리에게는 치명적이거나 또는 결정적인 면수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이상 안흥성도 있고 AI 산업성장 지속성, 반도체는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필라델피아 지수를 거론하는 안 하든 이건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6월, 7월, 6월에는 또 우리가 써머랠리가 오면 대부분 크게 변동이 없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연준이 올해 한 번 정도 10월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소비지출 PC 전망치도 0.2% 아예 기대치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걸 따져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간으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올간으로도 파악하지만 결국 6월, 7월 다 따져봐야 변할 사항들은 크게 없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질포는 시진핑 주석의 개인 자산이 얼마나 이런 뉴스들이 나지면 그게 무슨 중국 정신이나 우리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적으로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가 저는 오히려 숲이 바뀌는 모양새거든요.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악재가 된다고 저는 볼 수만은 없다고 봐요. 호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아주 큰 변화는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노려볼 기회는 뭔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일단 우리 시장 이번 주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가 조언을 좀 구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요. 이 방사안이 오늘 장에서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큰 행사가 진행되나 봐요. 오늘부터죠. 21일까지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유러 사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러 사토리가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넘버 원이에요. 그래요? 그런 이유가 미국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러시아가 사실은 또는 오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무려 62개국에 2천여 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른바 나토국이든지 아니면 신 러시아 국가든지 다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방산으로는 대박 전시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로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방산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왕성하게 세계 무대에 좀 우리의 이름을 알렸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서 우리가 조금 이제 방산 관련해서 수출을 하고 이러면서 입지를 다져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봤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100대 기업 중에 한 3곳 정도만 들어가고. 루마니아에 이제 가서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방산 쪽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개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최종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4년 뒤, 5년 뒤 정권이 바뀌거나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방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산이 모든 산업이 총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쇳덩어리도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반도체도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인력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방산입니다. 외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로사토리에서도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건 결국 이제 3인방이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건 계속해서 우리 112TV를 통해서 강조되어 왔던 부분인데 하나에어로는 그냥 케난 자주포가 제일 내세울 만한 거죠. 이 케난 자주포야 다들 이 자주포의 성능만 보고서 가격까지 따져보면 의학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좋을 수가? 라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인장 로켓이나 레드백 보병 전투작업도.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도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실적까지 뒷받침돼서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시선을 구미를 당기는 것이 이제 우리 방산무기입니다. 하여간 무기를 많이 판다는 게 좀 달가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반가운 소식이 돌렸죠.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속철도가 수주가 됐다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랬는데 이게 이른바 체코의 원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생산하는데 우리 브랜드 가치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다음에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전신은 안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미팅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LIG 넥스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미사일, 로켓 등이 많이 생산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미팅, 회의가 이제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루어마니아도 2032년까지 약 54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방산 무기,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문제는 이거죠. 당장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은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부분의 기대감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방산입니다. 당장 내일 뭐 무기 수주, 모레도 무기 수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각 국가에서 또 발주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계약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차 우리 무기 판매는 인도가 됐습니다만 2차 분에 대해서는 또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우리 이름이 이제 점점점점 알려지고 대통령도 해외 순방할 때 방산 관계자들과 함께 가서 더 강조하잖아요. 경쟁자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야 미국 무기, 한국 무기 사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무기를 거의 대등하게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견제를 할 만큼 그만큼 크고 있다는 경쟁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자기들 시장이었거든요. 루마니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한국이 탁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전투기도 주로 이제 라팔을 주로 팔아왔는데 라팔 전투기도 대단한 전투기예요. 어떤 기동 능력이라든지 급선의 능력은 상당히 미국 전투기에 부근갈 정도. 러시아의 수호의 미그기하고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또 가성비가 있고 AS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그동안 가져왔던 것인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치열하게 우리를 이제 견제하고 이런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이 제품의 품질에서부터 가격 수준이 상당히 우리는 합리적이고 또 AS가 신속하게 가능하다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로 미사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 시장은 사실은 넘사벽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블랙호크든지 헬기든 사오는 거였지 우리의 수리요원을 미국으로 보낸다. 이건 생색 조치를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미국도 한국 무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둬야 되는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종목과 섹트라면 방산 쪽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 꼽는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재무적인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오션을 인수할 때 하나 에어로 자금이 일단 빚을 끌어다가 된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죠. 무려 1조 3천억 원 이상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금이 물론 빌렸든 어쨌든 간에 그게 일동은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부담이 되는데 지난해 두 차례 벌써 그렇게 해서 하나 오션에 투자도 했고 또 유상정자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회사체 발행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하나 오션을 인수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것이 이제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 오션을 지금 경영하는 팀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구성이 돼서 파견돼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하나 오션으로는 이전에 대우 조선 해양이죠. 그렇다면 좀 더 실익이 있는 쪽에 수익성이 높는 쪽에 일반적인 그런 선박은 이제 곤란하고 말 그대로 좀 수익성이 높은 높은 해양 탐사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해군 함정이라든지 이건 이제 정부로부터 발출을 받아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한진중공업이 많이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수익 개선 쪽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소장님이랑 제가 여기 데스크 앉기 전에 21대 국회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22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요. 22대 국회. 새 국회가 개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가장 이제 크게 다뤄졌던 게 이게 과연 새 국회가 열리고 나서 뭐 금투세라든지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될까. 빨리 이제 신속하게 안이 나올까 였는데 아직까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자 물음표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다 궁금할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재분석으로는 제 전망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도 보시면 될까요. 그거라는 게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제였나요.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상속세도 30%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외에도 정부가 추진해라고 했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폐지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네 글자에 갇혀버립니다. 지금 일단 국회가 이런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거대 이제 야권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21대 국회죠. 그러면 네 글자입니다. 부자 감세. 안 된다. 노후 부자 감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매도도 내년까지 연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중에서 사실 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또는 건설 경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관련 기업에 좀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 현실화라든지 종부세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부자 감세라는 벽에 맞춰서 통과되기가 매우 힘들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럴 때 우리가 좀 노려볼 것이. 그러면 정책 관련해서 야권 쪽에서도 야당에서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방산과 관련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에 개청을 했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해서 저개도 위성이라든지 또는 6G와 같은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야당 쪽에서도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고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여야가 좀 대치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하는 것은 야권에서도 그걸 또 가로막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에너토크나 우리가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트나 한정기술이나 한정 KPS나 일진파워처럼 이런 해외 원전과 현대건설도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여야할 것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거야 전국에서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아무래도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예를 들어 방산이라든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산 산업이라든지 또 원전 관련해서 갈립니다. 하지만 원전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야당 쪽에서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책 수혜를 노려보신다면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